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전히 대통령 두 분이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따금 신문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이 땅에서 뱃을 길에 들어서는 일은 여전히 지뢰밭과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무난하게 관직을 마칠 수가 있지만 또 관직을 하다 보면 윗선 아래선 또 자기 욕심 이런 것이 많이 뒤얽혀가지고 무리수를 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번에 탈원전권으로 아슬아슬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장관을 보면서도 학자로서 계속 살았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결국 관직에 들어오면서 탈원전권과 연루돼가지고 고초를 지금 겪고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 가운데 첫 번째 감옥에 수감되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넘어서 안 되는 선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2월 9일자 조선의보 양은경 기자는 속보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진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소식을 전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통하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진역 2년 6개월의 실행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행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김은경 전 장관은 1956년생으로 1991년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 당시 신민대표로 활동한 이후에 98년도에 서울시의회의원, 2004년도에 대통령 민원제한 비서관, 2006년에 2007년 사이의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그리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력으로 미뤄보면 시민활동가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문제에 처음에 발을 내딛고 그 이후에 출시의 가도를 달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월 9일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 재판장 김선희는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진역 2년 6개월을 그리고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행인사비서관에게는 진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서 파생된 사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시작은 2018년 12월 26일날 당시에 야당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폭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태 등 관련 동향이라는 그런 제목의 문건을 전격 공개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보고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행사육부는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감사를 했고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심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환경보전협회 등 12개짜리에는 참여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위원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거 임명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원경 전 장관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 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 장관이 이제 좀 무리수를 많이 뒀네. 또 판결은 재판부 판결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 장관이 이 같은 이제 좀 무리한 그런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또 피고인은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사표 제출자가 13명, 인사추천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가 130명에 이른다.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지시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해서 사표를 받아냈다. 상당한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한 부분이 아주 뼈아픈 지적인데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성인이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맹백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결국 재판부가 좀 중형이죠. 현재 권력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재판부는 또한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량에서 참작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공직을 맡더라도 법령에 따라서 정도를 걸으면 몸을 보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임사권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무감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그런 욕심도 앞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65세입니다. 65세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또 2018년 나와서 벌써 한 2년 넘게 됐네.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소송 진행하면서 고초를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뱃을 길에 오르는 사람이나 뱃을 길에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 정도대로 합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반듯하게 매사를 처리하면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로서는 다소 의외인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 전직 강요가 판사의 판결에 따라가지고 그냥 법정 구속된 것은 그래도 사법부가 이렇게 아직도 강단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aboard the์ 공병호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